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탈탈 털리고 있는 꽁충예정자 아니 확정이겠죠. 그런 아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집이 워낙에 개판이라서 일부러 어린이집 보낸건데 이 건방진 선생냥이 감히 자식을 똑바로 키우래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원제 어린이집에서 차별받는다는 우리 아이의 말 cctv 요구해도 될까요? 일단 저도 엄마가 처음이고 이런 것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걱정돼서 여기다 글 써봐요. 저희 애가 올 3월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상하게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린이집만 다녀오면 불평불만이 너무너무 많은거에요. 특히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이 선생님과 통화를 해봤는데 선생님은 아이의 말이 100% 진실이라고 믿지 마세요. 이러고 있고. 근데 또 저희 아이는 그게 아니라 그러고 아무래도 아이가 차별받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도 엄마라고 무조건 제 아이의 편을 들겠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두 사람의 말이 너무 다르니까 하여 여기서 정확한 진실을 알기 위한 방법은 제 생각에 cctv 공개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까라 이렇게 요구를 할까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냥 보여달라 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저희 아이와 선생님의 구체적 주장은 이렇습니다. 첫번째 유독 저희 아이만 발표를 안 시켜준다고 해요. 우선 저희 아이가 하는 말에 의하면 선생님이 혹시 이거 아는 사람 대답 좀 해볼까라고 물었을 때 저희 아이가 손을 들면 어 꽁꽁이는 조금 있다 나중에 하자 이런대요. 그러면서 다른 애들 시켜주고 우리 아이는 막 늦게 하거나 아예 안하고 그냥 어물쩍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제가 어떤 질문을 하면 아이들이 동시에 손을 들어 올려요. 그러면 한번 했던 아이들보다는 아직 한번도 안한 아이들 위주로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육상 최대한 많은 아이들이 한번씩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거에요. 꽁꽁이가 원할 때마다 무조건 발표를 시켜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다른 애들 차별하는 거에요. 이런 소리를 해요. 두번째 아이가 밥을 먹다 흘리면 그걸 바로바로 안 닦아줍니다. 저희 아이가 뭔가를 먹다가 흘렸는데도 어 꽁꽁아 잠시만 조금 있다가 이러고 또 아이가 선생님 불러도 안오고 그러다 점심시간 다 끝나서 치운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 바로바로 봐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물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반찬 한개 흘린 것보다 국물을 쏟는 등 좀 더 급한 상황의 아이들은 먼저 챙길 수 밖에 없어요. 특히 여러 어린아이를 동시에 보육하기 때문에 문제가 한꺼번에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옷이 다 젖은 아이나 들고 있던 수저를 다른 친구한테 던진 아이 등등등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급한 상황부터 챙겨야 되는 거에요. 특정 아이를 먼저 챙기고 나중에 챙기고 이런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을 먼저 보는 겁니다. 어머님 이러고 세번째 우리 아이를 다른 친구와 못 놀게 해요. 저희 아이가 평소 친해지고 싶은 어떤 여자아이한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거나 좋다는 표시 등등등 이런 행동을 하면 선생님이 계속 가까이 못 가게 하면서 막아버린다고 해요. 아니 그냥 여자애들이랑 못 놀게 한다고 합니다. 이거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여자아이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제 입장에선 어쩔 수 없이 제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꽁꽁이를 일부러 배척한게 아닙니다 어머님. 물론 아이들이 다같이 사이좋게 놀면 그게 가장 좋겠죠. 저도 그걸 바랍니다. 그러나 허락도 없이 다른 친구의 옷을 만지거나 머리를 땡기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건 당연히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이 나오는 김에 감히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이런 건 가정에서 교육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러고 앉았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가정에서 100% 교육이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건데 집에서 교육을 하라고? 이거는 그냥 네가 알아서 키워라 이렇게 들려서 기분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또 저희 아이가 서운하게 느낀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이 말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이러면서 아이가 하는 말을 무조건 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마치 우리 아이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 아이가 서운했겠다는 걸 선생 본인도 이해를 한다면서 그 이후 따로 저희 아이에게 사과를 안 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아 그래요 저도 선생님 입장을 아예 이해 못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너무 안 좋거든요. 물론 선생님 말대로 아이 말이 100% 진실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내부 CCTV를 좀 보고 싶다 이건데 혹시 제가 이렇게 하면 진상엄마로 찍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요즘 세상 험하잖아요. 뭐만 했다 그러면 왕의 DNA가 어쩌고 저쩌고 특히 겨우 한 달 만에 이러니까 걱정도 좀 되고 그러는데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저기요 어머니 가정에서 교육이 안 되니 어린이집 보낸다는 말 진짜 얼척 없는 거 알고 계세요? 아이한테 있어 가정교육이 최우선이고 1번입니다. 부모가 먼저 가르쳐야죠. 지금 선생님 말씀이 구구젤도 다 옳다 이겁니다. 댓글 이야 씨 가정교육이 안 된다고 완전 당당하게 말을 하네. 뭐요? 우리 집은 개판이라고요! 이런 건가? 그렇구만 2번 애초에 가정교육이 안 되면 어린이집도 당연히 제어가 안 되는 법인데 이런 개막장 논리를 가진 엄마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번에 보육교사가 됐는데 기저귀 떼는 것 좀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해달래요. 자긴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한 엄마도 있답니다. 3번 야 집에서 가정교육이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저 지능 좀 보소. 진짜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럽구만. 야 요즘 애 엄마들 대단하다 정말. 달달달달달 2번 예나 지금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의 머리나 옷 이런 걸 막 잡아당기고 치마 뒤집으면서 괴롭히는 못된 남자애는 항상 있어 왔었죠.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알겠네. 바로 저런 엄마 때문에 엄마가 저런 마음이면 아들이 그렇게 된다 이거지. 잘 키우고 있네요. 3번 집에서 오냐오냐 망라니로 키운 게 이제 슬슬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선생 한 명이 담당하는 아이들 최소 다섯 명 이상일 텐데 그럼 아이가 원하는 걸 당연히 그 즉시 즉시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쓴이 지금 보면 선생 하는 말을 기본적으로 안 믿고 이렇게 아이만 싸고 돌면서 키워봤자 소용없어요.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그래. 제일 힘들어지는 사람은 바로 엄마의 쓴이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정신을 차려라. 이런거죠. 4번 가정에서 100% 교육이 안되니까 어린이집 보낸건데 딱 이 부분만 봐도 글쓴이가 무조건 개 진상 학부모 소위 말하는 꽁충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5번 이건 뭐 안봐도 뻔하네. 바로 각이 딱 나오는구만. 쓴이네 애랑 또 본인 애랑 접촉시키지 말아달라며 항의한 부모들 이미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말을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쓴이가 파악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문제행동이 심하다는 거고 아니 근데 이런 기본적인 건 집구석에서 가르치면 안되는 거야? 집에서 교육이 안되가지고 기관에 보낸다고?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 아 진짜 얼척이 없네 정말. 애한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거면 전문기관에 보내든가 그게 아니면 집에서 교육을 좀 시켜. 자식 거지같이 키우지 말고. 6번 역시 꽁충이라서 그런 건가?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직접 듣고도 자식을 제대로 교육해야겠다는 경각심은 단 하나도 안보이네? 야 신기하다 정말.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네 아들이 지금 여자아이 괴롭혀가지고 같이 못 놀게 막은 건데 이게 왜 차별이야? 보호해준 거지 아이를. 제발 제대로 교육을 좀 해요. 이런 건 부모가 딱 잡아줘야지. 지금 누구더라도 잡으라는 거야? 7번 좋아한다고 가까이 다가가 만지거나 혹은 여자아이가 싫어하는 행동을 좀 하나 보네요? 아니 아무리 그게 호의고 선이어도 상대방이 싫다잖아. 그럼 그걸 존중하는 걸 가르쳐야지 이게 뭔 짓거립니까? 나는 좋은 뜻인데? 이런 거 자체가 폭력이라고. 스토크랑 뭐가 달라? 근데 이걸 집에서 안 가르치면 뭘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저렇게 말을 다 할 정도면 음식을 흘려도 지 스스로 분명 처리가 가능할 텐데 이런 마당에 CCTV를 까니 어쩌니 일할 짓하는 거 진짜 안쪽팔리세요? 8번 CCTV는 확실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어야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작 발표 좀 못한 걸로 까겠다고? 미친 건가? 뇌를 발사했니? 아이 선생이 교육하라는 건 아예 귀등으로도 안 듣고 그냥 무조건 아이가 하는 말만 믿으려 하면서 CCTV 보여달라 이라이지.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열심히 피임을 하세요 아줌마. 둘은 곤란하다고. 9번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닌가? 왜 아이한테 사과를 해야 돼? 선생님 뭘 잘못했길래 사과를 해야 한다? 이딴 소리를 하는 거요? 이런 엄마가 진짜 있구만. 야 소름 돋는다 정말. 저기요 아줌마 너 평소 꽁충 소리 많이 듣고 살죠? 제가 이 쓴이 편을 들고 싶어도 한 가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쓴이가 말했죠. 자기도 엄마가 처음이라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내 새끼 너무 좋다 보니까 오냐오냐 할 수도 있다 봅니다. 그걸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그런데 한 가지 관과를 하고 있는 게 CCTV 요구. 물론 제가 만약 쓰니라면 너무 찝찝해. 선생 말도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내 새끼 말을 들어도 왠지 믿어주고 싶어. 확실한 건 없어. 뭔가 찝찝해.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러면 CCTV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이걸 꼭 봐야겠다 싶으면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되는 게 나도 이 어린이집을 나와야 되는, 내 새끼가 나와야 되는 그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즉 내가 때릴 거면 내가 맞을 수 있다는 각오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값을 치르는 거죠. 그런데 이슨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말하는 걸 보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수상해. 확인을 해야겠어. 확인을 해가지고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선생 받는 거고. 문제가 없다. 그럼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게 깔려 있다는 거. 그게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적어도 그런 각오도 없이 아니 확인하면 될 거 아니야. 문제 없으면 못 보여줄 거 없잖아. 문제가 있으면 너는 죽는 거고. 없으면 그냥 다니는 거고. 이게 좀 거시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각오를 했으면 이런 글도 못 썼겠죠. 감사합니다.